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미누쌤입니다. 자 우리 2023년 9월 고1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반부 1번부터 죄송합니다. 18번부터 독해의 파트 18번부터 34번까지 전반부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6월 9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3번의 모의고사를 보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얘들아 3월 6월 9월 오면서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친구들은 6월에 모의고사를 안 보기 때문에 3월에 봤던 모의고사 생각하고 지금 9월에 들어왔을 때 당황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2년 선배들이 보고 계신 고등학교 3학년 한번 시험지 보세요. 한 9월 시험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문보다 시험지보다 공간 여백이 진짜 적어요. 지문이 길어졌다는 소리겠죠. 보기가 길어지진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매번 선생님이 유형 독해에서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독해, 해석의 속도를, 문장 하나하나의 해석의 속도를 이렇게 높일 수는 없어요. 물론 빨라질 수는 있겠죠. 지금 영어가 약한 친구들은 점점 올라갈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게 한계점에 다다라요. 이게 어떤 한계점이냐면 내가 단어를 보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내가 눈으로 이렇게 따라 읽을 거잖아. 이 속도를 넘어가서 해석의 속도를 높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눈으로 다 읽지도 않는다. 밑에 부분을 해석하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석만 하면 되지. 해석만 잘하면 되지. 여기 지문들 영어는 시간 싸움이야 해가지고 다 얼마나 빨리 해석하느냐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는 이제 버리셔야 되고 저하고 유형 독해 하셨었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캐스트에서도 몇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어디를 읽을지 어떻게 풀지에 대한 문제 하나에 대한 전략을 가지시고 다 읽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읽어도 여기를 확실하게 읽어서 여러분들의 정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강조드리면서 18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이제 편지글이니까 가볍게 갈게요.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보기부터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보기부터 봤으면 좋겠기 때문이야. 여기는 많이 틀리지 않았을 거니까 한번 그냥 쭉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뭐 그리고 나서 지문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은 편지글이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18번은. 그러면 18번은 사실 여기 위에서부터 읽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편지금들의 편지에 편지글에서 핵심 부분은 아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도 편지 쓸 때 본론에 마지막에 써놓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I am contacting 저는 한 여기서부터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정답 나온다.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 위부터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I am contacting you. 나는 당신에게 지금 컨택트가 여기서는 접촉하다. 근데 연락하다 이 말인 거지. 편지를 쓰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ask you. 자 에스코 오영식 갑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to recommend 좀 추천해 달라고 그렇죠?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지금 연락하는 거예요. 몇몇 학생들을요. 어디로부터? From the chemistry department 해가지고 화학 과로부터 이 department가 대학교의 과 같은 거거든. 그치? 부서란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에듀얼 컬리지. 당신이 대학교에 있는 화학과로부터 몇몇의 학생들을 좀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저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여기서 거의 뭐 정답 다 나왔지. 후부터 여러분 여기까지 관계사절로 해가지고 후가 조금 멀리 있는 여기 스튜던트를 꾸며주는 구조이긴 한데 큰 문제는 없고. 그쵸? 당신이 생각하기에. 물론 여기서 you think는 삽입구야. 삽입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I qualified for this job. Qualified 뜻은 여러분 이게 자격이 있는 이 말이니까. 이 일에 자격이 있다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화학과에 당신의 대학교의 화학과에 있는 몇몇의 학생들을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저는 말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래요. 정답 다 나왔죠. 그치? 그 누구죠?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재밌기도 한데. 선생님이 캐스트 올릴 때마다 참 댓글에서 많이 언급되는 분이 그 유튜버 분이야. 그쵸? 저하고 이름 비슷하신 분. 미미미누 분. 그분 유튜브에 이제 저도 가끔씩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씩 보는데 그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기억 남는 거는 뭐냐면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수능 보고 나서 수능 만점자한테 영어를 듣기를 그 1번에서 18번까지 17번까지 푸는 사이에 몇 개의 몇 문제를 푸느냐 몇 번까지 문제를 푸시나요? 라는 그 질문이 쇼치에 올라왔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걸 봤었는데 거의 뭐 28 몇 번이냐 몇 번이라고 했더라 까먹었나 29번 한 이 정도까지 다 풀어버린다고 하더라고 28번 29번까지 그쵸? 그러니까 저런 게 돼야 돼요. 그 친구가 해석 속도가 미친듯이 빨라가지고 다 읽으면서 그 빈칸에 그 특기 하나 사이 중간중간에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닌 거죠. 빨리 캐칭해낼 수 있는 능력. 빨리 캐칭해낼 수 있는 능력. 한 문장 두 문장을 읽고도 아 이거 이거야. 주제 부분 뽑아내는 능력.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방금 편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냥 풀어야 돼. 나 듣기 띵동 했을 때 풀어야 돼. 하면서 이제 넘겼을 때 이 페이지로 딱 넘겼을 때 18번부터 하는데 뒤 앞이 위에 있는 그냥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부터 쫙쫙쫙쫙 해석해 나가고 있으면 그만큼 벌써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야. 격차가 이렇게 시간의 격차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신경 변화 나와져 있는데 뭐 이거 단어들에서 특별한 건 안 나왔어요. 그들이 나와지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이제 모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Regretful 이거 하나 정도 잡아주자면 이건 후회하는이죠. 후회하는.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거고 자 신경 변화는 얘들아 글에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글에 반전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찾아 나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보실 때 여기 윗부분 아랫부분 그냥 이걸로 끝내야 돼요. Greg과 나는 had been rock climbing 나는 이제 암벽등반에 갔다는 거죠. 그렇죠? Since sunrise 해가지고 해가 떴을 때부터 그리고 and had had no problem 문제가 없었대 처음엔. 잘 나갔나 보네. So we took a risk.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기로 했어. Look at the first bolt is the right there. Look! The first bolt 첫 번째 볼트가 이제 꽂혀 있는 여러분 볼트 이렇게 암벽등반 할 때 있는 거. 그것이 is right there. 저기 있잖아. I can definitely climb out it. out to it. 나는 거기를 올라갈 수 있어. piece of cake 저런 거 표현을 알아두면 좋고 이거는 식은 죽 먹기란 표현이야. 근데 전 개인적으로 나는 암벽등반을 하는데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 좀 자신감이 느껴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됐죠? 그리고 막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니까 평안한 상황이죠. 그치? 그런데 이제 뭐 뭔가 문제가 생겼겠지. 맨 마지막 부분 좀 가볼까? 여기 부분 가시면 my frozen 내 몸이 my body가 froze 얼어붙어요. with fright 자 뭘 느꼈다고요? fright 이게 뜻이 뭔데? 두려움을 두려움과 함께 지금 얼어붙어버린 거야. from my neck down to the toes 해가지고 여기 목부터 발끝까지 됐습니까? our rope was tied 막 뭐 다 rope가 묶여있는 상태. 그렇죠? 그리고 if I fell 내가 떨어진다면 그렇죠? 그와 함께 떨어질 것이다. 지금 떨어지면 처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19번도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죠.